신명기 28장 신명기 29장 Son or daughter 이렇게 도로 벤처 사업 사업상의 모험 그리고 동사로서 흔히 부정문에 쓰여서 시기하다, 못마땅해하다 아까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Will Be Grudge 아주 센스티브하고 아주 젠틀한 너무너무 아주 고결한 그런 성품의 그런 부인, 귀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지라도 아주 모험 헌유 한 번 땅을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그런 아주 고결한 그런 성품의 부녀자일지라도 Will Be Grudge 아주 못마땅해 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를 아주 사랑하는 그런 남편이나 그녀의 그런 자식들까지도 아주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아주 미운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57절 말씀,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일이라. The afterbirth from her womb and the children she bears, for she intends to eat them secretly during the siege and in the distress that your enemy will inflict on you in your cities. 내 스트레스 하면 명사로서 정신적 고통, 괴로움을 말합니다. 인프릭트 언 여기에 영향을 주다, 타격을 주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임신하여서 태로 난 그런 자식인데도 그런 자식을 남몰래 잡아먹는다고 이렇게 하시는 아주 극심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까지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만을 경여하고 자야 선선을 대대로 오직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항상 조이플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58절 말씀,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여하지 아니하면 if you do not carefully follow all the words of this law which are written in this book and do not reveal this glorious and awesome name, the Lord your God. 여기에서 reveal 하게 되면 동사로서 숭배하다, 아주 경외하다 그런 뜻입니다. glorious, 여기는 형용사, glorious 형용사로서 영광스러운, 영예로운, 눈부시게 아름다운, 장엄한 그런 뜻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장엄하고 아름답고 정말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그 이름이 있습니다. awesome, 이거는 형용사로서 경탄할 만한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이름은 바로 the name, the Lord your God, 주여와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진심으로 숭배해야 합니다. 그의 이름은 참으로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영예로우며 눈부시게 아름답고 장엄합니다. 그리고 awesome, 경탄할 만하고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그런 awesome name, 바로 the Lord your God,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참미하고 경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59절 말씀입니다. 여왁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The road will send fearful pluggies on you and your descendants, harsh and prolonged disasters, and severe and lingering illnesses. 여기선 단어 잠깐 살펴보면 harsh, 형용사로 가혹한, 냉혹한 뜻입니다. prolonged, 형용사이고요. 오래 계속되는 장기적인 뜻이지요. severe, 형용사로 very bad, 아주 극심한, 심각한, lingering, 형용사이고 쉬 끝나거나 사라지지 않고 오래 끄는, 오래 가는, illness 하면 병, 아픔, 명사입니다. 그래서 the road will send fearful pluggies on you and your descendants, harsh and prolonged, 가혹하고 냉혹한, harsh and prolonged, 계속되고 오래되는, 장기적으로, digested, 아주 재난이지요. and severe, 극심한, 심각한, 지금 모두 현용사가 됩니다. and lingering, 이것도 현용사로 오래 끄는, 오래 가는, illness 하면 명사로 병, 아픔, 그런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하였습니다. 60절 말씀 예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He will bring open you all the diseases of Egypt that you dreaded, and they will cling to you. dreaded 그러면 형용사로서 명사 앞에만 쓰는데 원래는 그리고 두려운, 무서운 그런 뜻입니다. 클링 하면은, 클링 언, 그래서 꼭 붙잡다, 매달리다, 그런 뜻이 됩니다. He will bring open you all the diseases of Egypt that you dreaded, 아주 두렵고 무서운 그런 질병을, 이집트에서의 그 질병을 그것을 너에게로 가져와서 너에게 들러붙게 한다고 They will cling to you 해서 크링트 하면은, 꼭 붙잡다, 꼭 매달리다, 내 몸에 들러붙게 한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정말 경애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질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 정말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눈부시게 아름답고 장엄한 Glorious and Awesome Name 우리는 Olivia를 항상 숭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Awesome 하면은 경탄할 만한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Name, 바로 The Lord of God, 주님 그리고 그의 이름은, 도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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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